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이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죽은 영어를 살릴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는 이 내용을 한 번도 지금까지 내가 제대로 공부해봤거나 접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잘 들어오신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내용은요. 정말 영어 공부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하신다면 여러분의 발음이 그리고 여러분의 듣기와 여러분의 말하기가 모두 같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발음 그리고 듣기 말하기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소리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발음은 영어 소리를 어떻게 내는가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영어 듣기는요. 영어의 소리를 잘 이해해야지만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영어 말하기도 영어 소리를 잘 알아야지만 말하기가 위창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영어 소리에 대한 이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영어는요 한국어하고 정말 다른 언어입니다. 특별히 소리 부분에 있어서 영어 학습은 일종의 기존에 있던 집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그 자리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국어 특별히 한국어 소리에 대한 지식과 체계가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한국인들에게 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소리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어 소리에 대한 이해를 다룰 것이고 특별히 영어 소리를 공부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없는 영어 소리에 대한 이해는 아무리 여러분이 발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듣기 공부 말하기 공부를 하셔도 유창하다라고 느껴지실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에 비밀이 있어요. 자 영어 공부를 할 때 있어서요. 특히 영어 소리를 공부할 때 있어서는 이 세 가지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영어는 강세가 있는 언어입니다. 자 저는 이 영어의 강세를 영어의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만큼 영어 단어에 있어서 강세가 없는 단어는 죽은 단어입니다. 즉 그거는 영어가 아닌 거예요. 자 영어는 그 단어 안에 음절이 있잖아요. 그쵸? 이 단어에 어느 음절에 강세가 가는지 어느 음절에 강세가 가는지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고요. 어떤 경우는 의미까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어에 있어서 먼저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강세에 대한 정리입니다. 왜 강세가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냐면 우리 한국어는 강세가 중요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사람들 만날 때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이 안녕하세요 할 때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음절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안녕하세요 오음절로 되어 있는 이 단어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 단어는 여러분 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또는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는 단어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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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지요. 안녕하세요. 또는 안녕하세요. 또는 안녕하세요. 또는 안녕하세요. 마지막 안녕하세요. 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이 음절 안에 강세가 없고요. 이 강세로 인하여서 그 단어가 가진 고유의 특성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언어는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언어 한국어가 그렇고 일본어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영어는 어떻죠? 영어는 완전 반대예요. 영어는 강세가 없는 단어는 죽은 영어. 그리고 그 단어는 영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의 이 강세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주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름절의 강세인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국 악센트, 미국 악센트, 악센트라고 할 때 영어로 어떻게 발음하죠? 악센트. 악센트. 이름절 강세가 갑니다. 악센트. 이 음절 강세인 단어 뭐 있을까요? 무엇을 흡수하다 할 때 abso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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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절 강세죠? 심리학 할 때 psychology 어디에 강세가 있었죠? psychology 즉 이 음절에 강세가 있는 단어입니다. 삼음절 강세 단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추천하다 할 때 네 뭐 추천하다 할 때 recom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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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음절에 강세가 있습니다. recommend 이것도 recommend recommend 아니고 recommend 그래서 삼음절에 강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사음절에 강세가 있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organization organization 자 5음절이에요. organization 그래서 4음절에 강세가 있어요. organization organization 그래서 한국어는 그 단어 안에 어떤 음절에 강세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그 단어에 어느 음절에 강세가 있는지 없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영어 소리를 이해할 때 반드시 친숙해져야 되는 파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아가서 이렇게 어떤 음절에 강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세 가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강세가 가는 음절은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pitch 목소리의 높낮이를 가리킨 이 pitch가 올라갑니다. pitch가 올라가고 length 길이가 길어져요. 자 보세요. organization 강세가 있는 그 음절은 다른 음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쵸? recommend 이렇게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어져요. pitch가 올라가고 그리고 길이가 길어지고 마지막 volume 소리가 커집니다. 그렇죠. psychology recommend organization 그래서 강세받지 않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volume이 좀 약화가 되고요. 강세받는 부분이 volume이 커져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몇 개의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말하고 들어봤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지금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제스처를 취하고 있죠. absorb psychology recommend organization 하면서 계속 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리듬을 타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강세를 공부를 하고 강세에 대한 개념을 알고 나면요. 자연스럽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아 영어는 리듬이 있는 언어구나 라는 것을 캐치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단어는 강세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 강세를 받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 피체도 올라가죠. 그리고 길이도 길어져요. 그리고 volume도 커집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갭이 나면서 이 리듬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리듬을 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특별히 영어를 공부하고 또 영어 발음을 공부하고 영어 말하는 것을 연습할 때는요. 그래서 시끄럽게 막 모음을 써가면서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국어와 일본어 같은 경우는요. 소리가 바로 이래요. 그런데 영어는 아주 리듬이 있는 언어입니다. 리듬을 타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리듬이 있는 소리를 자꾸 듣고 말하면서 바로 뭘 알 수 있을까요? 영어 소리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에 익숙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리듬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단어 안에 한 단어 안에 리듬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단어 안에 음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음절에 어느 음절에 강세를 받는지에 따라서 어떤 이렇게 리듬이 생겼어요. 아까 뭐 1음절, 2음절, 3음절, 4음절의 이런 강세를 보면서 아 리듬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지금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 리듬은 이렇게 단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에 있을까요? 네 문장 안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힘들고 영어 듣는 게 힘든 이유가 바로 이거 뭐냐면 이 문장 안에 있는 리듬이 귀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 안에도 분명 아까 어느 음절에 강세를 받느냐의 문제처럼 이 문장 안에도 어떤 단어에 강세가 가느냐 안 가느냐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정리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그 문장 안에도 한 문장 안에도 분명 강세를 받는 단어가 있고 강세를 받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세를 받는 부분은 피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길이가 길어지고 그 다음에 볼듬이 커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한 문장을 들을 때요. 이런 리듬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야 우리 내일 외식하러 가자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러는 거예요. 요새 살이 쪄서 나 외식하는 거 좀 줄여야 돼. 나 내일 외식 안 할 거야. I've put some pounds recently so I need to cut down and eating out. 내일 외식 안 할 거야. I'm not eating out. I'm not eating out. I'm not eating out. I'm not eating out. 자 지금 리듬이 느껴지시나요? 자 이렇게 한 문장 안에는 이런 리듬이 있어요. I'm going to the movies. I'm going to the movies. I went to the movies with my boyfriend yesterday. I went to the movies with my boyfriend last weekend. I went to the movies with my boyfriend last weekend. 어때요 여러분? 리듬이 있고 없고가 너무 차이 나죠? 그런데 이 리듬을 잘 살리는 것이 바로 죽은 영어를 영어답게 살리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내용 들어가요. 어떤 단어에 강세가 갈까요? 한 문장 안에 한 문장 안에 어떤 단어에 강세가 갈까요? content words, function words content words는요. 말 그대로 안에 정보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내용어라고 합니다. 즉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content words에요. function words가 있습니다. function words는 기능어예요. 그래서 기능어에는 상대적으로 강세가 가지 않고요. 이 content words, 내용어에 강세가 갑니다. 이 content words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첫 번째, nouns, 명사가 있겠죠? 그리고 main verse,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have chased, will chase, have been chasing. 여기서의 중요한 메인 벨브는 뭐예요? 그렇죠. chase라는 동사죠. adjectives, 그 다음에 adjectives 형용사죠. 그리고 adverb, 부사입니다. interrogative, 우리가 의문사라고 해서 who, what, how, when, where, why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demonstrative pronouns. 자, GC 대명사. 예를 들면 this, that, these, those 이러한 단어들도 내용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progressive pronouns. 그 다음 phraser verbs. 구동사라 그러죠? 예를 들면 뭐 bring it on, take it on, put it on, take it off. 이것처럼 동사구는 동사 플러스 뒤에 따라 붙는 이런 거 있잖아요. off나, with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particle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강세가 가요. negative contractions, can't, 부정축약형 있잖아요. can't, isn't, aren't 이런 거 있죠. 그리고 not 이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이 단어들은 다 content words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단어들은 다 문장 안에서 상대적으로 어떻다고요? 강세를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어떻게요? 크게 강조하면서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function words, 기능어를 볼게요. 대표적으로 관사가 있어요. articles. 뭐, 어 나, 언이나, the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auxiliary verbs. 조동사예요. 뭐, can, may, should 이런 것들. 그 다음에 personal pronouns, 인칭 대명사죠. 뭐, 죽격, 목적격 있죠. 이런 인칭 대명사들은 우리가 function words라고 하기 때문에 강세가 상대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레이첼의 채널, 레이첼의 채널, 레이첼의 채널, 레이첼의 채널, 소유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 이런 것들도 function words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아까는 지시 대명사인데, 이거는 지시 형용사로 이런 거 있잖아요. this hat is mine, this hat is, 그 다음에 뭐 this bag is not mine. 할 때 이 this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function words입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propositions, 전체사죠. 그리고 conjunctions, 접속사도 강세를 받지 않습니다. 영어 듣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나한테 진실을 얘기해봐. tell me the truth. tell me the truth. 어때요, 여러분? tell,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verb이죠. truth, 명사예요. 이 두 개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content word, 내용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을 떴대요. tell me the truth, tell me the truth, tell me the truth. 미가 거의 안 들이죠. tell me the truth. 너 저거 안 보여? can't you see? can't you see? 아까 can't라는 이 단어도 어땠어요? 이런 부정축약형은 content words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see라는 이 동사도 content word예요. 그래서 can't you see? can't you see? 우리 영화 보러 갔다. we went to the movies. 이 went라는 동사가 verb예요, 그죠? 그리고 movies가 명사로 이 두 개가 뭐예요? 바로 내용어잖아요. 그러니까 we went to the movies, 리듬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예요. 마지막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chunking이에요. chunking. 한 단어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단어가 모여져 있는 어떤 그룹을 말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한국어를 말할 때 엄마가 어제 마트에 갔는데 거기서 내 친구를 봤대. 자, 지금 보세요. 엄마가 어제 마트에 갔는데 거기서 내 친구를 봤어. 자, 지금 보면 여러분이 의미군이 있잖아요. 의미군. 영어도 의미군이 있는데 그 의미군을 chunking이라고 할게요. 그 chunking에 따라서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chunking에 따라서 말하는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의 발음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영어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영어들기 공부해 보신 분들은 확실히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테드로 공부를 했다라고 하셨을 때 테드를 그냥 듣는 거 하고 테드를 스크립트를 보면서 말하기를 따라하면서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chunking이라는 것은 그 강연자가 말하는 일종의 호흡 구간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덩어리들이 있어요. 체크를 하고 그 소리를 따라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정말 발음 공부입니다. 단순히 알파벳 레터가 어떻게 소리가 나느냐 단순하고 개별적인 소리 연습이 아니라 이렇게 한 문장 안에서도 말하는 사람이 어디를 끊어서 말하고 어떤 단어들이 하나의 chunking을 이루어서 말해지고 있느냐를 체크를 하고 그 소리를 따라하고 그 소리를 연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발음과 말하기와 듣기가 향상되는 모든 게 연결이 되는 학습법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테드 강연 중에서 It Pray Love 책을 쓴 Elizabeth Gilbert가 나와서 테드 강연을 한 게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I'm extremely grateful to be that person.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알아봐주는 그런 작가가 돼서 너무 감사해요 할 때요. I'm extremely grateful to be that person. 우리 보통은 연습을 할 때 I'm extremely grateful to be that person. 이렇게 단어 단어씩을 끊어서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여기 들어보시면 이 강연자는 이 문장을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말해요. I'm extremely grateful. 이게 하나의 chunking이에요. I'm extremely grateful to be that person. I'm extremely grateful to be that person. 그래서 이 문장은 I'm extremely grateful to be that person. 이렇게 끊어져서 들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연습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연습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소리가 귀에 쏙쏙 들리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I'm extremely grateful to be that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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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I had done that, if I had given up writing, I would have lost my beloved vocation. But if I had done that, if I had given up writing, I would have lost my beloved vocation. If I had done that, 들으셨어요? If I had done that, if I had done that, 이렇게 강세가 들어갔죠. If I had done that, if I had given up writing, 내가 만약 글쓰기를 그 당시 포기했더라면, 힘들어서 포기했더라면, 뒤에 이러한 결과가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이렇게 작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은 문장이었습니다. If I had done that, if I had given up writing, I would have lost my beloved vocation. 하나의 호흡 구간이 되어버렸거든요. If I had given up writing, if I had given up writing, if I had given up writing,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편안하게 되는 구간이 오거든요. 그게 될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흡 구간에 따라서 연습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If I had given up writing, if I had given up writing, if I had given up writing, if I would have given up writing, if I had given up writing, if I would have done that, if I would have given up writing,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되시나요? 안 되면 다시 연습해 보세요. 연습하면 분명히 됩니다. 뒤에 어떤 고문이 나왔죠? I would have lost my beloved vocation. 내가 정말 사랑하는 vocation, 이 소명과 같은 내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직업을 지금도 지키고 하고 있습니다. 였어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would, have lost, 여기서 메인 벌브가 뭘까요? lost 해요. 강조를 하며, 강세를 두며 읽어야 될 부분은 바로 lost, my beloved vocation. 네, lost 하면 메인 벌브죠. my 하면 바로 progressive pronounce에요. 얘도 역시 content word이고, 그 다음에 beloved, 대표적인 형용사는 역시 content word, 역시 명사도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content word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화자가 I would have lost my beloved vocation 이 구문을 하나의 호흡덩이로 읽었습니다. lost, my beloved vocation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읽어야 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would, have, lost, 여기서 보면 would랑 have는요, 강세를 받지 않는 단어이기에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개별적으로 읽을 때는 would, have, would, have 라고 하지만, have가 이렇게 됩니다. have가 강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have, have, would, have, 자, 뒤에 lost가 붙어서 would've lost would've lost I would've lost my beloved vocation I would've lost my beloved vocation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would've lost my beloved vocation I would've lost my beloved vocation 자, 조금만 더 빨리 한번 해볼게요. I would've lost my beloved vocation I would've lost my beloved vocation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호흡 구간에 따라서 연습하는 걸 해봤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기에는 쉽지가 않지만 이렇게 강세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장 안에서의 리듬을 공부하고 이렇게 호흡 구간까지 공부를 한 분들은 이 소리 공부라는 것은 모두 발음 공부와 그리고 말하기 공부와 듣기 공부가 모두 연관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와닿으시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고 이 테드 구문의 문장을 다시 들어보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기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I'm extremely grateful to be that person. If I had done that, if I had given up writing, I would've lost my beloved vocation. 이거 여러분과 같이 연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연습해 보면 뭘 느끼시냐면 영어는 정말 강세를 받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리가 커지고 길이가 길어지고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영어는 진짜 리듬을 담아서 리듬이 있는 언어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문장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같이 연습해 봐요. 자, 여긴 전부 다 모든 단어에 강세가 가겠죠. cat's chase mice 자, 여러분 이 영어의 리듬은요 한국어에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듬을 직접 내가 느끼고 연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몸을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손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박수를 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또 바닥을 쳐보실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무수를 사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간편하게 요거를 이용하겠습니다. cat's chase mice cat's chase mice 자, 그 다음 단계 가볼게요. the cats have chased mice 이 정관사 article은 기능어로서 강세가 안 받죠. 그리고 have chased 여기서 메인벌브의 강세가 갑니다. 그래서 chased chased 여기에 강세가 가겠죠. 자, 그러면 the cat have chased mice 되나요? the cat have chased mice 자, 여기서도 어디를 강조할까요? cat chase mice 입니다. 자, 그래서 the 하고 will 강세 안 받죠. the cat will chase the mice 자, 여러분 지금 점점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이 문장으로 봤을 때는 단어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역시 읽는데도 더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죠. 하지만 이 문장 자체를 놓고 보시면 어떠냐면 읽는데 다 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 말은 뭘까요? 바로 강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아져요. 그래서 그 리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cats chase mice the cat have chased mice the cats will chase the mice cats have been chasing the mice 자, 여기서도 어디가 강세가 할까요? cats 그리고 메인벌브인 chasing 그리고 mice 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the cat have been chasing the mice 계속 리듬이 느껴지시나요? 자, 마지막입니다. the cat could have been chasing the mice 이 문장에서도 강세를 받는 부분은 cats 그리고 메인벌브인 바로 chasing 그리고 mice 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would have been could have been should have been should not have been 전부 다 이때 이 have는 강세가 가지 않는 have에요. 즉, 메인벌브의 have가 아니기 때문에 have, of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could have been chasing the mice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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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문장 쭉 가볼게요. cat chased mice the cats have chased mice the cats will chase the mice the cats have chasing the mice the cats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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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자 지금 리듬이 느껴지시죠 자 바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이 아 컨텐트 월드에는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가기에 영어 문장에서 리듬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채득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액티비티에요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발음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이 방법을 통해서 제가 정말 고치고 수정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영어 발음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나름 연습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발음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있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정말 좋은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거기서 방법을 알고 훈련하신다면 분명 좋은 발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영어 발음을 잘 공부할 수 있고 좋은 발음을 가질 수 있는지 정말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또 제가 공부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고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Have a nice day! Bye!